안녕하세요. 서강대 교수 김영희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지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 가계가 소비를 해야 되고,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수출이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 경제가 가장 중요한 점은요,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매우 높다는 겁니다.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수출이 많이 안 좋은데, 과연 수출이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안 좋고 있어요. 최근에 14개월 무역수지 적자가 나왔고요.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457억 달러였습니다마는 올 5월까지도 3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난 3월 달 우리 경제가 올해 1.6%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이번 5월에 전망하면서 또 1.4%로 낮추고 있고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수출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가 작년보다도 많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미국 경제가 작년에 아주 좋아서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수출 중에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그동안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 수출이 대폭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출 중에서 반도체 비중이 거의 한때 20%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18%로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서 세계 경제 성장 둔화가 더불어가지고 우리 수출이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2018년에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세계 경제가 나쁘고 각종 IT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비중이 18%까지 떨어졌고요. 특히 올 3월까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거의 10% 중반으로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거는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집에 있으면서 가전제품도 바꾸고 컴퓨터도 바꾸고 그때 많이 가전제품을 사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전제품이라는 건 한 번 사놓으면 몇 년은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때 2020년, 2021년에 그런 가전제품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작년,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내구제 소비가 줄어들면서 우리 수출이 전기전자제품 줄어들고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제일 부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보니까 우리 무역수지, 통관기준입니다만 우리 무역수지혁자 중 91%가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우리 수출의 효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돌아서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가구보다 소비를 줄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산해가지고 자기들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품목별로 중국으로 수출 내용을 보면요. 우리 수출 중 70% 이상, 중국으로 수출 중 70% 이상이 중간제였었어요. 그런데 중국 지금 기업들이 가잉 투자에 아주 부실해지니까 가거보다 투자를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덜하다 보니까 우리 중간제 수출이 중국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동안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고. 뭐 당분간은 좀 흑자는 나기는 날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소비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요. 아마 무역수지도. 흑자국이 많이 감소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중국 대신 수출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인도하고 아세안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세안 수출 비중이 2000년에 10%였는데요. 작년에 18%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인도 수출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마는 인도 인구가 중국보다 넘어서고요. 앞으로 인도가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 대신에 우리가 아세안이나 인도 같은 나라로 꾸준히 수출 시장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반기에 우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거의 15% 안팎인데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가서는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또 내년에 좀 개선될 수 있고요. 특히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마는 중국 경제가 작년에 3% 성장했는데 대부분 올해 5.5 내지 6%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이 큰 포로 감소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하면서 어느 정도 중국으로 수출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가면 수출 증가 감소폭이 축소되든지 그리고 작년에 워낙 수출이 나빴기 때문에 아마 기저효과로 4분기에는 약간의 플러스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경우는 무역수지인데요. 그동안 우리 무역수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마는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자폭이 컸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최근 70 내지 80달러로 떨어졌고 이에 구리 철강 가격도 작년 하반기에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입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요. 아니면 큰 폭으로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약간 개선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기재부 장관도 최근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마 4분기에는 우리 무역수지가 약간의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을 전망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선행지수라는 경기를 예측해 주는 지표예요. 이게 선행지수라는 게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주제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선행지수는 OEC에서 한국선행지수 발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통계청에서도 매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EC 선행지수가 2021년 5월에 정점이었고요. 우리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2021년 6월에 정점이었죠. 그 이후로 올 3월까지 계속 떨어진 거예요. 선행지수 떨어지고 경기도 나빠지고요. 주식시장도 2021년 상반기에 3천을 넘었던 게 선행지수가 하락하면서 최근에 2,2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관심사는 앞으로 선행지수가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경제를 전망하고 특히 금융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선행지수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OEC에서 발표하는 한국선행지수가 2020년 5월을 정점을 치고 3월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4월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약간 반응한 거로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행지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 올해는 경기가 어렵지만 아마 내년 어느 시점부터는 회복될 가능성을 높다고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지수를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3%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대부분 6% 안파, 이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거라는 거죠.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부터 1만 달러로 돌파했는데요. 역사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로 돌파하면 그나라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중국 코로나 엄격한 규제 때문에 작년에 중국 정부가 통제했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면서 중국 경제가 3%밖에 성장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규제를 안 하하면서 아마 중국 경제가 소비가 증가하면서 6%밖에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작년 올 상반기에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소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대중 수출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더라도 우리 수출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상품을 중국 자체에서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규제 안 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나 여행 수지 이런 거에 비해서 과거처럼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중국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수출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반도체는 기술상, 제작 기술상 그렇게 빨리 따라오지는 못할 겁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든 반도체를 중국이 그렇게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중국이 우리 수준으로 못 되더라도 상당히 질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5년 정도는 중국이 우리 반도체처럼 그렇게 수준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이후로 멀리 보면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정말 경쟁력 있게 좋은 제품을 값싸게 생산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중국이 비싼 제품을 우리보다 더 싸게 생산한 겁니다. 그처럼 5년, 10년 보면 반도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술 성격상 당장 5년 내내는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를 따라오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중국 경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요. 사실 2000년부터 2020년 우리 무역수적자 중 90%가 중국에 쌌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해서 우리가 돈 벌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경제가 앞으로 4 내지 5% 중성장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서는데요. 이럴 때는 실물보다는 금융이 더 빠른 속도로 더 확대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는 우리가 중국에서 보다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였는데 그 돈 가지고 중국의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빨리 팽창할 거거든요. 금융으로 우리 국부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기대하고 미국의 큰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국과 무역에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수입해 가면서 그동안 달러로 결제해 줬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무역수지 경상수적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중국도 달러 보유량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위안화 국제화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 중국이 우리 상품을 수입해 가면서 달러 대신 위안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과 3월까지 통계 보니까 중국의 무역거래 중 49%가 위안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상품 수출하고 수입할 때 49%를 위안화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달러 비중 47%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위안화 비중이 달러 비중을 중국 무역거래에서 넘어선 거죠. 그처럼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무역거래할 때도 달러 대신 위안화를 쓰자고 할 것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기업들이 좀 미리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경제가 경착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작년에는 소비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소비가 감소할 거라는 거죠. 소비가 감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짚어보면 미국 가게들이 그동안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저축률이 낮아졌어요. 작년에 미국 가게 저축률이 3.7%입니다.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3.4%였네요.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최근까지 5%포인트 올렸는데요. 금리를 올리면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가 많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가도 그동안 떨어졌고 최근에 집값도 떨어집니다. 미국 부가 줄어들고 있죠. 여기에 부의학과라고 합니다.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후반, 3분기 가면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경착력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당장 기업 매출 줄어들고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요. 기업 CEO들은 내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놨구나. 갑자기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겁니다. 미국의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2020년 3, 4월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니까 미국 기업들이 두 달 사이에 고용을 약 2천만 개,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린 적이 있는데요.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 이익이 줄어들면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줄어들고 그러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아마 3분기, 4분기 가면 미국 경제가 경착력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수출 중 올거 4월까지 보니까 미국 수출 비중이 무려 17%나 차지해요. 그래서 미국 경제,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미국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서 우리 상품을 수입을 덜 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게 실물 경제 경로고 그다음에 미국 주가가 하락하면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죠. 수출, 그다음에 주가, 금융시장, 실물시장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 경제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경제가 1990년도에 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졌거든요.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에요. 물가가 하락하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가격 앞으로도 상품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합니다. 소비를 안 하면 기업 매출 줄어들고 이익 줄어들고 기업은 고용을 줄어들죠. 기업이 고용을 줄이면 또 가계 소득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들고 물가가 또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1990년대 거품이 붕괴되면서 20년 이상 디플레이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2012년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아베노믹스 핵심이 뭐냐면 물가가 2% 될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보겠다. 이게 아베노믹스 핵심이에요. 그 이후로 일본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GDP 디플레이터라고 이게 총체적인 하나의 물가 수준입니다. 그 이후로 천천히 오르고 있고요. 최근에는 물가 상승 속도가 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일본 소비자 물가가 4% 거의 90년도 이후 처음으로 4%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 3월도 보니까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디플레이터 탈피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일본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 주가보다도 독일, 유럽, 다른 선진국 주가보다도 일본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에 탈피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지난 1분기 연율 기준으로 보면 일본 경제가 연율로 1.4% 성장했는데요. 미국 1.1%, 우리 1.2%예요. 지난 1분기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유럽 국가들보다 더 높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에 탈피하고 있다. 이런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디플레이에서는 조금씩 탈피하는 조짐이 나오고요. 그렇다고 일본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잠재 성장이 2% 안팎입니다. 일본의 잠재 성장률을 추정해보니까 아직도 1% 안팎입니다. 그래서 성장해봤더니 아마 1%, 2% 사이 성장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던 디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탈피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참 이상한 나라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명목 GDP하고 실질 GDP를 구분하는데 명목 GDP라는 건 실질 GDP에서 물가 상승을 더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명목 GDP가 이번 코로나 때까지 1995년 수준하고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난 20년 이상 동안 성장 못한 거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 올 1, 4분기 들어와서 물가가 오르니까 명목 GDP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장기적으로 지속된 디플레이션에서 일본 경제가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주가를 전망하면서 올 4, 5월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6월, 8월 무렵에는 조정을 걸칠 것이다. 그리고 4분기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왔습니다만 일단 연초에 2,18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최근에 2,570 근처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제가 아마 6월, 8월 무렵에는 조정을 보일 거라는 것은 미국 측면에서 한번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동안 소비 중심으로 성장했는데요. GDP의 71%를 차지하는 소비가 미국 가계저축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1년 정도 두고 나타났는데요. 그게 아마 2분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될 겁니다.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 당장 기업 매출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미국 주가가 상당폭 조정을 보이면서요. 우리 주가도 미국 주가하고 방향은 같습니다. 물론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됐고 우리 주가는 재평가됐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만큼 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 주가는 재평가됐고 4분기는 다시 올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그렇게 보는 건 경기를 미리서 예측해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특히 5.2G 순환 변동치가 2021년 5월이 정점치고 그때 주가가 3,300 넘었던 게 2,200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그게 올 3월에 저점을 쳤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4월에는 약간 반등했습니다. 물론 이게 추세적인 반등인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선행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미리서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 오늘 상반기에 많이 오른 업종이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반도체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이런 주식이 먼저 올랐는데 실제로 뒤따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반등을 하고 있고 머지않아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게 수익률 높은 대로 눈이 있어서 이동하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은행 금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주로 두루 은행으로 돈이 몰렸죠. 그런데 작년에 1년 만기 은행 전기예금 금리가 5% 됐던 게 지금 3.25% 이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은행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은행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MMF로 단기 자금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높고 선행지수가 증가한다면 아마 이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우리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2%,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고요. 이런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금리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의 여금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주식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명목 GDP, 그다음에 유동성, 1평류수출금액에서 코스피가 20, 30%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모든 경제 변수에서 우리 코스피가 재평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두 증권사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연령별로 물론 기간에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마는 수익률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20, 30대 수익률이 가장 낮았었어요. 그래서 왜 낮은가 분석해 봤더니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 30대가 신용용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 30대는 아직 축적된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돈을 빨리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데요. 그런데 신용용자, 이자도 높습니다. 그거 하면 장기 투자할 수가 없어요.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20, 30대가 소수 종목, 너무 적은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종목들이 맞아서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도 있지만 또 떨어질 가능성도 많죠. 그런데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다 보면 어떤 때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그 종목이 틀렸을 때는 수익률이 많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젊은 분이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남아 담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길래 저는 그 계란을 메추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바구니에 남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부인일수록 앞으로 우리 100세 시대니까요. 정말 멀리 멀리 내다보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는 로버트 실러 교수가 주장하는 금융 민주주의.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금융 민주주의라는 건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 이자로만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근로소득을 받고 그 일부러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좀 멀리 내다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GDP에서 45%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출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봤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행지수가 3월에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도 현재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주가가 높은 수준일 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다가 최근에 주식시장을 많이 떠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조금 더 멀리 내다면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부를 늘려갈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ansing Silver Revolution Persever